죄송합니다. 지금 6개 정도 했는데 운 좋게 높게 떴는데 날려먹었네요 영상을 까먹고 영상 녹화하는걸 까먹은 돼직밭 침해입니다. 42개를 하고 있는데 6개 정도 써가지고 아까 10단계까지 갔어요. 물론 보상은 쓰레기 였기 때문에 상관 없는데 귀찮으니까 넘어갑시다. 지금 이걸 뽑는 이유는 뭐냐? 드빌1이 좀 갱생하길 바라며 이번에 열심히 해서 천장을 찍어서 같아요. 아 골디 맞아 골디 SS 맞아 맞아 골디가 또 드빌컬에서 기믹이 있거든요. 돈을 줍니다. 드빌컬은 돈이 좀 많이 필요한건데 돈도 제가 다이아로 샀었죠. 어? 아 조지니까 참 기분이 드럽네요. 이 보라색깔 주머니를 보고싶은데 아까 6번 했던게 설마 끝이니? 10단계 보석이 들어가야 되는데 한 번은 안뜨네요. 뭐지? 버그인가 이거? 와 다 조지는데요 이거? 뭐 큰 기대 안했지만 여기서 일단 맥댐을 하면 드빌M에서 대박 야 이거 올릴 수 있냐 영상? 이거 아까 끝까지 붙여야되나 이거? 야 어? 심상치 않은데 이거? 어? 심상치 않은데? 지트에 망치 없고 좋아야되나? 어? 좀 빨리 안눌러더라구요? 이게 좀 빨리 눌러도 안되거든요? 야 이거 다 터지는데 이거? 뽕뽕 터지는데요? 확률 창렬이네 이거 씨 야 60%가 막 터져 야 이거 먼저하기 잘했다. 야 이거 그냥 살살 녹네 야 8단계 확률 몇 프로야? 와 이거 씨 70%도 터지고? 아주 야? 욜라 뽕딱이다? 씨 아 8단계가 40%네요? 아 오늘 느낌 싸한데 이거? 야 아까 첫번째 뜨고 그냥 첫끝발이 개끝발이었네요? 야 2개 남았어? 야 이거 맞아? 야 역시 드빌M 오늘 먼저하기 잘했다. 아 조졌네요 이거.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걔 조졌네요. 기괴한 내가 빵구떵구 시키죠. 예전에 이런거만 얻어도 좋아했었는데. 아 네. 마린젠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최... 최유명입니까? 명... 명... 최유님? 죄송합니다. 유명채님. 아 168이... 나 몇이야? 야 난 하지도 않은데 왜 2351이에요? 아무것도 안했는데? 이거 뭐야 56? 아 나도 진짜 더럽게 많이 했군요. 솔로 랭킹? 오우씨... 왜 전장은 없냐? 야 그 토너먼트는 어디 갔습니까? 삭제를 했나봐. 이렇게 해서 드빌1은 계정 삭제해버리고 싶다 진짜. 아 그래 이거 하나 보러 오는거죠. 마지막으로 백령보고 방종하겠습니다. 아 방종이 아니고 드빌1만 종료하겠습니다. 제발 드빌1에서 액담했으니까 드빌M에서 대박나기.